으아악! 으아악! 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음... 부인인가봐요. 음... 부인인가봐요. 개타게 찾던 부인인데, 남자는 약간... 블로그 처리를 해놨네? 초상권이 있나봐. 오, 집 되게 좋다. 오우... 화장실. 작업실. 어... 컨택티드 리스트 오브 피플 대체인 오우... 제인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건가 봅니다. 음... 예쁘시다. 근데 이상하게 술이 이렇게... 술도 좀 드셨네? 음... 에이, 티브. 아, 방금 들었던 얘기구요. 어, 술이 많아요. 맥주가. 아, 무슨 일이 있었네. 아, 무슨 일이 있었네. 아, 좋지. 집은 되게 좋은데, 술이 많아, 이거 봐. 액자도 넘어져 있고. 이봐, 또 술이야. 물고기. 어? 창문을... 무슨 거미줄처럼... 묶어놨어? 음... 지금 현재 자기 집인가?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데로 왔다갔다 그려서 공간이동을 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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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건가? 노래소리가... 좋아요. 위에 한 번 올라가 봐야겠네. !!!!!!!! !!!!!!!! 아, 집은 되게 잘 지어놨네. 2층 집.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다. ?w 잠겼어. 여기가... 제인룸이네. 여길 열어야 되는 거네. quantify.. ㅎㅎ 번 PDF 아o.. 아아, 여기 서 노래가 나는 거였구나. 아니 노래는 0.0000초인데 CD가 돌아가고 있어 여긴 샤워장 안들어가집니다 제인 드로잉 제인이 그린거고 보니까 탁자 위에 제인 방에 키가 있다는거를 힌트를 주네요 참으로 친절한 게임이네요 이런 게임이 좋아 막무가내로 안날려주는거 너무 싫어 좋아요 키를 가지고 오면 되겠지 이쪽이었어 무슨 한타 콜라병에 피가 들어있어? 이쪽인거 같은데 오케이 자 키를 얻었다 제인 방 가면 되겠지 어? 제인 사진이랑 좀 다르게 생기셨네요 아, 저..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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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이제가 집에서 시간. 이럴 때가 좀 변한거죠? 이제부터는, 선물을 사고 있었나본데? 뭐, 해피... 마이 리틀 북 오브 해피니스 라고 쓰이는 거 보니까 뭔가 이벤트를 해주려고 노트, 일기, 편지 같은 걸 쓰고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되네요. 왜 창문은 이렇게 거미를 쳐놨지? 여기도 맥주가 있고 이거 먹구나? 시끄러운데? 제임방을 갔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네요. 다시 아래를 한번 훑어볼까? 응? 왜 이거 또 넘어져 있어? 왜 저기 자꾸 넘어져 있지 액자가? 희한하네 집은 진짜 좋다 평생 이런 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여기도 피 주스 있다 이거 아래도 있었는데 왜 저 높은 곳에 저게 있지? 주스가 아닌가? 좋아요 뭔가 다른 현상이 안 일어나네 스토리가 진행이 아 이선 이선이 뭐야? 제임방이? 어! 제임방이? 뭐? 저 무슨 소리가? 눈이 많은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파인드 제인 제인을 찾아라 여기 어딘가에 있는 어 여기는 아닌거 같은데 어 뭔가 왜 무너지는 소리 무너지려 그래 왜 건물이 어 굴뚝인가 어 어 방금 내 내 내 내 내 다리야 내 다리 내 다리 귀신 지나갔어 아 내가 이리로 온거 같은데 이리로 갔는데 내 다리 귀신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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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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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것들? 아.. 뭐 이상한 거 있어. 이상한 거 있어. 이상한 거 있어요, 여기. 사람 아니야, 여기. 뭐지? 나 일로 들어간 거 같은데 왜 같은 공간에... 똑같이 생겼는데? 창문이 안 열리고? 아! 아까랑 또 틀려요. 약간 여기 뭐 있었는데 다 지어놨네? 야스톤 폴리스 레이디오 스테이션 리포트 이것은 더욱 더 추가 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슈 황스웨이의 리포트입니다. 빤빤빤 경찰이 뭐.. 사건 사고에 관련된 브리핑 같아요. 뉴스브리핑 오! 뭐야? 아까는 막혀 있었는데? 아, 여기서 무슨 무단이나 제사나 뭐 이런 의식을 치른 것 같은데요. 주술 같은 거. 대만은 이런 느낌이 많네요. 게임이. 알아라야도 그렇고. 의식을 많이 치르는 것 같습니다. 나라만의 특성이겠죠. 아, 뭔 소리야? 아, 무슨 소리가 나. 위에요? 오! 빨간 태국 글씨. 아, 무슨 소리야. Pont, 이게 뭔 소리야. 오! 하아...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이거 죽다가... 나 이거 죽는건줄 알고... 아... 아, 깜짝 놀랐다... 아, 나 진짜 계속 놀랐네, 이거... 아, 깜짝 놀랐어... 아우, 깜짝 놀랐어... 웬 오토바이? 자전거를 좋아했구나... 이방 쓴 애가... 여기는 뭐 이시안하게 막아놨었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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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나 그냥 싫어... 저기 왜... 문 또 왜 닫혔어... 어? 난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응? 잠겼어... 난간에 아무것도 없어... 뭐야... 아아... 뭐지 이거? 뭐... 뭐... 맵이 막 생겨나... 아... 아... 여기 좀비사나 봐... 아... 좀비도 뭐 이상한 좀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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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요런 통로에 또... 무슨 사무실이 있어요 또... 프린트 와있고 앗 어우 잇츠 좀 살려줘 엔소 아라? 서먼스의 위치 유령에 관련된 서먼스라는 이야기 같아요 네, 너의 위치 처음 봤을 때 모든 곳에서 있던 곳에서 있던 곳에 있던 곳에 있던 곳에 모든 곳에서 있던 곳에서 있던 곳에 있던 곳에서 있던 곳에서 이렇게 위로 가는 길과 R로 가는 길 위로 가겠어 어 깜짝아 아 아 여기 뭐 산다 여기 뭐 산다 여기 뭐 누구 있다 여기 누구 있다 아 여기 누구 있다 어어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대 팍 맞고 자요나라 뭘 빨리 지나가야 되나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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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까진 불러 놓고 다시 도망가는거 지금 어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 맞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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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 우와 몸 되게 커 여기 뚫려 있었네 옆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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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소리야 또! 열린다? 어? 또 올라가는 데가 있어? 어? 열리네? 나 내려갈래 나 내려갈래 아! 가는 길이 없어 아 그럼 저기 가야돼 아 가야돼 자 눈빛을 피해서 아 무슨 진격 이거 인도 아니고 오 오 징글게 생겼네 이 자식이 음 음 저 에어컨 뒤로 숨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동해야되는거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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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딱 보지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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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여기로 볼 때 움직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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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어, 왜 승질이야, 지가 못 쳤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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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갔다고 생각을 해나 보다 아, 눈치 빠른 녀석이야 알지. 고맙 Where? 고맙에 고마여. 오케이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어 아 시야가 꽤 넓은데 이거? 잘하면 걸리겠는데? 오케이 안걸렸어 안걸렸어 또 지나간다 또 지나간다 야이 저는 저 녀석 이거 눈치가 빨라요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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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숨어있다가 으으 부착 아 살짝 움직였는데 어 걸렸을 때도 그래도 앉아있으니까 괜찮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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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가 문제란 말인데 아 저기가 문젠데 봐야되겠어 이렇게 안느냐로 와 오! 오, 걸렸는데 안 걸렸어. 와, 살았다. 어우, 걸린 줄. 쑤, 어떻게 지나가지? 너무 퍼펙트하잖아. 아,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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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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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긴 뭐야? Peace of mystery photograph. 좋아요. 이런 아이템 하나씩 먹어줘야지 좋았어요 음? 아 라디오? 잠겼어? 그럼 아래에서 열쇠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겠지 여기가 3층이랍니다 3층 아! 제인! 혐의비 어 뭐야 제인 기다려 내가 키를 가졌거든 저기 열어야 돼? 아 근데 열기 싫다 자 열자 아 2키가 아닌가봐 그렇다면 위에 닫힌 키겠지 아래 한번 내려가볼까? 2층 어? 1층 키네? 엄마 아 왠 멀쩡한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 으아아아 어 미안해 영변 보고 있는데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노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이거 또 드라이버 같은 게 필요하겠구나 아 아 아 아 아